미국의 대선 정국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 국내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의 이번 한 주 주간 핵심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신을 갖기도 좀 어렵고요. 도망가기도 좀 어려운 자리인데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 오후 늦으면 저녁쯤 결과가 윤곽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던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정치적인 것도 불확실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대선 이전과 이후에 뚜렷한 변화가 있겠죠. 시장은 크게 큰 흐름을 보면 2000선에서 1800, 1700선 어떤 박스권에서 크게 변하는 게 없는데요. 종목별로는 지금과 같이 힘없는 그런 장세에서 약간 색다른 어떤 장세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시장에 대한 변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추세가 변한다. 이런 쪽은 좀 힘을 실기 힘들 것 같고요. 어떤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에 맞는 정책 관련 주들과 새로운 어떤 중소형주 중에서도 있던 주도업종이 좀 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오바마가 되든 롬니가 되든 분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요. 종목에 대한 포커스 앞서도 그래픽 지표에서 나왔지만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상당히 명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내년 연초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매매의 수익률을 좀 제거시킬 수 있다. 시장보다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시장의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책 모멘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가 있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또 주력으로 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 종목 변화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증시 좀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상당 부분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신가요? 네. 지난주 제가 방송에 나올 때 방어적인 전략을 좀 구축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좀 때를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대형주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약세가 지속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8%, 7% 정도 떨어지면 사실 좀 소위 얘기하는 말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 종목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좀 약간 속된 말은 어거지로 만들어서 매매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수익률이 잘 안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때를 기다려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월별 시장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준비한 절을 보면 10월달에서 11월달까지요. 외국인들 한 8,89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지금 1조 4천억, 5천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 선물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가져 나올 때까지 말하더라도 2만 2천 계약인데 그것도 많았죠. 그것도 많았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만기부터입니다. 만기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던 지난 만기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던 그 만기 누적과 전체적으로 합해보니까 2만 9천 정도까지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롤오버 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3조 정도가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안 사지만 주식을 혹시 산다 하더라도 선물로서 계속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방으로 계속 막혀 있는 형태니까 이런 장에서 대영주가 탄력성 있게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고요. 그런데 그냥 박스건에 묶여 있으면 좋겠는데 이 대영주가요. 어제 자동차 그룹도 보셨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한 업종씩 돌아가면서 또 큰 포에 하락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어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중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보면 시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앞서 했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책 모멘템이 나왔을 때 또 새로운 어떤 종목의 주도주가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장종합에 보면 한 10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굉장히 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 5%, 6%.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한 번 보면 콜옵션의 누적, 이번에 옵션 만길인데 콜옵션 누적도 보면 윗방향, 아랫방향이 콜이나 푸시나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막 벌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포지션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구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미약한 범위 내에서 종목들의 탄력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는 때를 기다리는, 새로운 어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때를 기다리자라는 이슈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의 변화를 주목하자고 하셨고요. 조금 호흡을 한 템포 씌워가자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어찌 보면 승기를 잡으면서 좀 올라가줘야 될 타이밍이었죠. 치고 나간다면요. IT나 자동차 섹터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않은 악재를 맞아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종목별 흐름 좀 더 자세히 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어제 시가총액 대형주를 제가 섹터별로 분리한 건데요. 이게 참 대형주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빠지죠. 7%씩, 6%씩 빠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잡는 그 섹터들이 지금 삼성그룹 IT 업종입니다. 이 삼성그룹 IT 업종이 굉장히 추세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이전에 빠져놓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잡아주고 있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화학주, 몇몇 플랜트 건설주도 보면 실질적으로 플러스권에 들어오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그냥 받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IT 업종이나 화학주나 자동차주를 갖고 있다면 빠진 종목은 엄청나게 빠져버리고 덜 빠진 종목은 막 올라가야지 손실률을 보상하는데 덜 빠진 종목은 그냥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해버리니까 수익률을 계산해서 자꾸 손실은 커져버리고 수익률은 정체가 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철저하게 막혀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급 개선 종목에서의 3주 누적으로 보니까요. 수급이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 IT 섹터 쪽이 많죠. 그러니까 이 IT 섹터들이 수급이 좋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안 좋은 3주 연속으로 보니까 기아차, 현대차, 삼성 건설조하고 대부분 다 자동차조가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외부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되면 크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윗방향은 막혀있고 약간의 외부적인 변수가 나오니까 아랫방향으로 많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 대표님 중소형주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중소형주를 보니까 7, 8, 9월 달에는 그나마 차별화된 장세에서 계속 가는 종목이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세를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뒷파동에서의 기술적 반응만 나오기 때문에 7, 8, 9월 달처럼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짧게 짧게 끊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그러니까 대형주도, 정체, 중소형주도, 중소형주도 이전의 어떤 테마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세다. 그런데 이럴 때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좀 정책적인 방향이 좀 잡히면 중소형주도 새로운 어떤 주도주,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간지수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1940이나 1950 정도였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시면 추식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를 준비하시는데요. 대형주 약세는 지속될 것 같고 중용주는 짧은 수는 안 됩니다. 단, 경기방어주가 약간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경기방어주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잘 기어뒀던 자동차주나 선방했던 종목이 다 꺾이고요. 오히려 먼저 떨어졌던 낙복가대주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대부분 IT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소에는 화학주 이런 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향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보고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업종이나 종목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저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도표를 만들어 와서 종목을 딱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 스스로 제가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매매해야 될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 방어적인 전략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한번 보이면 다시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또 궁금한 점들을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